바지가 이제 바탕이 최고죠 그쵸 뭔가 아쉽네요 안돼 안 추세요? 그럴까요? 조금만 더 할까봐요 그러면 우리 즉석에서 춤이라도 출까요? 춤 한번 출까요? 춤 한번 출까요? 그러면 보고싶은 수록곡 수록곡 어때요? 쇼? 대신에 롱패드 입고 춰야돼 괜찮아요? 그러면 이런거 진짜 웃기겠다 펭귄 아니야 이거? 해볼까요? 죄송합니다 야유는 하지 말아요 하편이잖아요 미니팬 미팅 끝나고 스탑분들이 나눠주실거니까요 다같이 꼭 받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찍은 사진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른 언어로도 발전되게 되요 워낙 영상은 지금 찍은 사진을 찍은 사진을 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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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 모든 팬 회사회에 관한 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촬영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은 저희는 이 음악의 방송을 기다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이곳에 만나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정일정도 저희는 이 음악 방송이 끝날 후에 저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